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수호 입니다 여기는 지금 강남대 강남대학교 열아단 카메라 이렇게 설치한 12군데를 설치를 했구요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샬롱간 1층 로비 그리고 지하 샬롱간 지하 1층 이렇게 출입문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서 입구에 이제 이런식으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고열감지 체크 중입니다 정지선에 2초가 머물러 달라 이런식으로 라인 구성 하였구요 여기서 제가 잠깐 온도를 이렇게 해서 온도를 좀 올리면 이런식으로 열이 감지 되었습니다 샬롱간 녹청극장으로 방문 바랍니다 이렇게 뜨게 경광등도 같이 올리게끔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감사합니다.